성격 부러워? 넌 내 성격 부러워? 응 너무 부러워 왜? 장애인이라서 난 너 닮아서 안 부러운데? 그래? 내가 널 닮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누굴 닮았을까? 니 애비 닮았겠지 니 할아버지? 응 장애인 있잖아 똥치라고 그래서 넌 똥치라는 거니 지금? 응 애비 얼굴에 똥치라는 거니? 어 근데 이 개새끼야 인생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지? 아니 괜찮아 개새끼야 나는 어차피 개새끼야 니가 개새끼로 인정한 난 개새끼니까 근데 빨개 벗고 나간 개새끼야 그럼 개새끼 애비야 그러니까 개새끼 애비야 나는 아니 개새끼 애비도 아니고 너가 인정한 나는 개새끼야 욕 열심히 해 너 시베하려마 너 시베하려마 나보고 개새끼라고 했지 나 개새끼야 개새끼 애비 아니야 이 시베하려마 개새끼 애비 아니라고 이 정신병자 같은 새끼야 난 개새끼야 개새끼 애비 아니야 니가 분명히 개새끼로 인정했어 그래 안그래 니가 개새끼로 인정했잖아 이 시베하려마 때리지마 내가 때렸어? 니가 안 때린 거예요? 니가 때린 거야? 어디 아픈데 아픈데로 대봐 여기요 여기요 아파 지금? 네 맞았어 진단서 떠와 너 가서 진단서 떠와 내가 따라줄게 진단서 떠와 아니 택시빈 좀 줘요 왜 줘? 정신병자 아니야 이거 왜요? 이 시끼 또라이소키네 너만큼 딱 저 진단서 떠와 이 시끄병자 안 터는 거지 이 시끄병자 너 정도 봅니다 이 시끄병자 이 시끄병자 어? 잘못된 거 이 시끄병자는 아무 생각 없다 나는 택시빈 야 이 등신새끼 요 학교 병원 있어 눈독병원 가야 진짜 차 학교보다도 가까워 눈독병원 가보라고 아 그럼 거기까지 하면 택시빈 알라고요 아니 진단서 뛰는데 왜 택시빈을 준다고 이 등신새끼 아니 병원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장애인아 눈독병원 있다고 장애인아 아 거기까지 가는데 택시빈을 달라고요 알바드완이 장애인이라서 아니 정신을 준다 아니 아니 물 좀 줘 물 좀 줘 땡땡땡땡땡 아"... 안 돼ээ..." 아... 하하하하